현대차가 대표 중형 SUV 디올뉴 산타페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산타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5 산타페는 고객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 및 옵션 패키지 등을 도입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2025 산타페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 센스를 기본화해 대표 중형 SUV에 걸맞은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불 방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주차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2025 산타페의 엔트리 트림 익스클루시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디지털 키,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고객 최선호 사양으로 구성원 옵션 패키지 베스트 셀렉션을 새롭게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현대차는 프레스티지 플러스와 베스트 셀렉션의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고객은 개별 옵션을 선택할 때보다 각각 36만원, 34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인치 휠 앤 타이어를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 2WD 모델에도 추가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는데요. 해당 모델의 복합 연비는 산업부 신고 기준 14.4kmh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공조 디스플레이 상의 열선 및 통풍 시트 버튼을 분리하는 등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으며 실내 소화기 탑재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상품성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2025 산타페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 익스클루시브 3,546만원, 프레스티지 3,863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005만원, 캘리그래피 4,442만원입니다.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2WD 모델 익스클루시브 3,888만원, 프레스티지 4,205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347만원, 캘리그래피 4,739만원이며 4WD 모델 익스클루시브 4,254만원, 프레스티지 4,571만원, 프레스티지 플러스 4,713만원, 캘리그래피 5,105만원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산타페는 현대차의 대표 패밀리카답게 주력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를 기본화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하이브리드 2WD 모델에도 20인치 휠을 추가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9월 30일 이내 2025 산타페를 구매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시행하는데요. 총 50명을 추첨하며 2025 산타페를 연내 출고 C 프리미엄 카시트 브랜드 폴레드에 올레이지 360회 전형 카시트를 증정합니다. 오늘은 2025 산타페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I don't want to be one of the nameless